마운드 써주시래요? 아 그럼 아 못 풀고 아 네 마운드 써주시래요? 아 그럼 아 못 풀고 이거는 약하 약하게 던질 거구나 아 그러셨구나 아 뜨거운 땅과 열정의 히어로즈요 하늘 끝까지 승리를 외쳐 소리쳐라 히어로 하늘 끝까지 승리를 외쳐 소리쳐라 더가옷 어 아 키웅 히어로즈 수석팀 닥터를 맡고 있고요 또 저와 제 동료들이 모든 흠경기에서 선수들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덕아웃 옆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 올해 사실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한 해죠. 지금 약간 팀이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볼 때 또 스포츠 의학자로서도 볼 때 팀이 지금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후반에 대역전을 이루면서 올해는 꼭 K1, V1 한국 시리즈,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키워미어로즈 화이팅! 박수 키 як 장르ろう 피어미어로즈 크게 소리쳐 봐 피어미어로즈 나 필라초밥 생리 향해 혀로 기울여는데 그게 소리쳐봐 피어노 내 입구 피어노 피어노 제 준비의 뜻 피어노 내 입구 피어노 피어노 제 준비의 뜻 피어노 피어노 왔어! 피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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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Motors 피어노 피어노 승리해 그 후 피어노 피어 노 투 Green 와! 반갑습니다! 흔들어 주시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 쟤 수업을 그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병원에서 쉬는 중도로 시계전 점점! 자, CM대형님 크루피아 1주점 공판! 야, 엄청 큰 선물 있네! 아, 형님! 고민도 모르세요! 몇 번? 몇 번 하실래요? 어, 3번 사모, 다행이야! 3번, 점점! 이는 누구일까요? 이성훈, 박대현, 이성훈, 박차 넣기는 이렇게 수선 팀 다퇴입니다! 어디로! 20번 떨어지세요! 엄청 큰 선물이에요! 어디로! 자, 여기 1주점을 보고 계신 분, 몇 번? 몇 번? 몇 번? 1번! 이성훈, 점점! 이성훈, 박차! 이성훈 이성훈! 이성훈, 박차! 한글자막 by 한효정